예체능 쪽이었어요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게 6학년 넘어가면 수학이 어려워져요 엄마들이 5학년부터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예체능 했던 돈들이 이제 교과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 수학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예체능보다는 학원 위주의 학원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학교를 보내다 보면 한 반의 학급수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떠신지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엄마의 욕심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 이 부분은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시킨다 하지만은 그래도 요것 저것 최대한 의견을 맞춰서 좀 시키고 있는 편이에요 네 학원도 많고요 교육 정보도 워낙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선택하는 노하우가 좀 엄마들께서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쪽 어머님들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설명회 학원 설명회는 다가 보는 편이에요 정말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과외 선생님인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선생님이 좀 꼼꼼하신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냥 인사성만 밝은지 아니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까라는 게 좀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좀 한 6개월 정도 그냥 가르치기 지켜보다가 6개월이나 지켜봐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아이가 적응 기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바꾸는 거 아예 정서상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아니면 아이가 싫다고 한다거나 지금 아이한테 아 우리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 찾아보는 편이에요 어머님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우리 원효진 어머님도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과외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선생님 혈액형을 좀 많이 주기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A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소심하시거든요 시간 약속 정말 칼같이 지키시고요 꼼꼼하시구나 시간 잘 안 바꾸시고 아이 되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자주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는 선생님은 무슨 여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O형이나 저 O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엄마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교육을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메모를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능력에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냐를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옆집 애가 할 수 있다고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목표에 맞느냐 안 맞느냐 5학년 아이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게 음대가래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피아노가 안 맞는 건데 우리 아이는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얘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하고 내가 시키는 게 맞냐 안 맞냐 세 번째는 수업 이후에 복습할 시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학원 쇼핑만 들어가거든요 배운 거가 익힐 시간이 없으면 모르는 게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선생님과 아이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학원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아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둘이 코드가 맞는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거를 또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내신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뻔히 하는 거를 다시 반복하면 학교 공부도 재미없어지고 그다음에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안 해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교육을 선택할 때도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토크 배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경제력은 필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경제력은 필수 전원 공감하십니다 전원 공감 오늘 배틀이 안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 갖고 계시는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나는 정보력이 좀 되는 엄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아니다 정보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어깨에 캠이 빡 들어가셔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데 아니 안경난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보내고 계시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보에 의전해서 다니는 것보다 그냥 제 생각대로 제 주관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얘기에 정보력은 아니다 정보를 들으면 더 흔들리고 있어서 제 주관대로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 나는 정보력에 관련된 신은주 어머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저는 아이를 제가 그냥 직접 가르치니까 정보에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제 그 흐름에 뒤처진다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모르고 있다든지 그래서 늘 책을 읽거나 카페를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정보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시는 우리 나은영 어머님 아까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받아도 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정보력이신가요?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왜 저학년까지는 홈스쿨처럼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은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이런 아이들이랑 공부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정보가 없으면 학급 성적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정도 정보를 인터넷도 찾아가고 저렇게 제가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줘야지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미리 준비 안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내신이 중1은 안 들어갔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1부터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요? 네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중1부터 준비를 시키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봐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중3 가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들이 황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준비를 그동안 안 했다면 준비를 못 시켜준 엄마 잘못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터넷도 읽어보고 신문 좀 꼼꼼히 보고 그리고 학교 설명회 꼭 가고요 학원 설명회 좀 가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대라고만 얘기하지 이런 거 있으니까 너네 이거 공부해야 돼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이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에듀푸어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정말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서 나중에 나는 정말 노후에 어떻게 살지도 계획도 짜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주변에서 이런 어머님들 상당히 많으시죠? 너무 올인하시는 세일 때 물건 사는 것 같아요 남이 사니까 안 사면 고통스러워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세일 때 산 물건 물건값 낼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찾아야 되지만 내 수준을 넘었으면 과감히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액과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학원을 다닌다고 효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맞고 꼭 필요한 걸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절한 정도의 집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요 어머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하신 것 같아요